네 안녕하세요 고등바론공부학원 원장 권종혁입니다 이제 드디어 입시철이 왔는데요 우리 입시철에 맞게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입시 관련된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꺼번에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한테도 알려드리고자 한꺼번에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많고요 또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경쟁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쟁률은 그야말로 그 경쟁률이죠 몇 대 몇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시는 6장의 카드가 있어요 6곳에다가 6장의 기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경쟁률이 6대 1, 5대 1, 4대 1 크긴 16대 1, 60대 1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경쟁률이 실제로 있는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인가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고등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 숫자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재수생의 숫자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에 실제로 참여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경쟁률보다는 대략 한 8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들은 그대로 원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나 혹은 서울의 마지막 수준 정도의 대학들이라고 하면 한성대라든가 서경대라든가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략 80% 정도로 예상이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원을 하실 때 경쟁률이 작년보다 낮다고 생각해서 보시기 보다는 작년이 갖고 있는 전체 경쟁률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고려해 두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률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유형이 갖고 있는 경쟁률 안에서의 변수들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60대 1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6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는 건 정말 그 학교에 갈 학생인 거죠 보통 그런 학생들은 다른 데까지 같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저하고 컨설팅을 봤을 땐 60대 1에다 절대 쓰게 하지 않아요 60대 1을 썼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게 되면 정말 내 운명입니다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고 싶은 학교라 할지라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60대 1인 이유가 있죠 이 학교와 이 학과가 60대 1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낫다는 뜻입니다 진입 장벽이 낫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내신 성적을 많이 보지 않거나 혹은 수능 최저가 없을 확률도 적 많죠 혹은 논술 같은 것들로 글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한다든가 혹은 수많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깜깜이 전형인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때는 60대 1이라는 얘기를 다시 말로 바꿔보면 대학 입장에서 지 맘대로 뽑겠다는 뜻이죠 거기서 우리가 60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런 데다 쓰게끔 하지 않습니다 60대 1 정도 되는 또 다른 예시는 두 명을 뽑을 때죠 그럴 때 120명 오는 겁니다 이과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시라고 하는 거는 나의 성적을 높여서 나를 평가받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 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어느 정도 생각해봐야 돼요 남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곳에 굳이 나의 한 장의 중요한 수시 한 장의 기회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논술로 60대 1을 붙은 학생이 있어요 최저 등급도 없고요 논술로 붙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대학교에서 3학년 내내 국문과를 다니다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글을 잘 써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글의 실력을 확실하게 이긴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우수수수 떨어졌습니다 기본으로 논술 잘하는 학생들도 떨어졌어요 왜냐 60대 1이라서 그런 거죠 논술 안에는 어느 정도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과연 논술 채점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해서 매년 시비가 생깁니다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논술 시험을 보고 나서 너무 빠르게 채점되고 너무 빠르게 합격이 발표가 된다는 사실에서 학생들이 계속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릴 수도 있겠으나 객관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는 60대 1은 절대 쓰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경직유란에서의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똑같은 유형의 논술 시험과 최저 등급이 있는 수능 교과 같은 것을 내신 교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교과에서 수능이 최저가 있는 경우와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크게 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경우죠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10대 1에서 혹은 5대 1까지 떨어지는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30대 1까지도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30대 1은 아니지만 이만큼 훨씬 더 많은 경쟁률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당연히 학생들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100일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도 있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만큼 수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수능 성적이 나름 잘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도록 혹은 또 정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대학이라는 만만치 않은 관문을 뚫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학생들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여러분 경쟁자들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대학을 잘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능 최저를 갖고 있는 교과 전형 중에서도 논술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중앙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보통 논술에서 3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논술 자체가 워낙에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논술로서 이 학생들이 중앙대를 썼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첫 번째 논술에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학생들은 중앙대를 보통 안전 카드로 자신의 안전적인 혹은 무조건 합격하는 카드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논술을 쓰지도 않았는데 안전하고 합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앙대 논술은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논술 시험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앙대학교는 보통 스카이 대학 다음에 서성안 다음에 나오는 중경외시에 7번째, 8번째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게 때문에 서울시는 10개 학교 중에서 매우 상위권 학생들이 중앙대를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럼 나는 중앙대를 쓰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스카이를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씁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는 오늘 공부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이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에서 30대 1이라는 것이 실제로 30대 1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60대 1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60대 1이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중앙대 같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빡세다는 것도 있지만 30대 1의 학생들 중 거의 50% 정도의 학생은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수능이 나오자마자 수능 성적이 나오자마자 혹은 수능을 보자마자 반 정도의 경쟁자가 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대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중앙대 논술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교과를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장에 갔을 때 혹은 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3분의 1 정도만 등장한다고 해요 즉 원래 갔던 교실에서 3분의 1만 채워져 있고 어? 나 여기 논술 가면 정시를 못 쓰겠는데 이런 학생들도 꽤나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최저 등급을 맞췄다 할지라도 시험장에 즉 논술 시험장이나 면접 시험장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중앙대를 하나의 예시로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교과 내지는 논술 전형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 이쪽 7,8을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경쟁률은 최저 경쟁률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수많은 자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도 있고요 혹은 책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학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수박씨 같은 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는 합격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 등급 혹은 최저의 합격률 매우 높을 수 있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매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경쟁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 학과나 그 대학이 구린 거죠 거기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멀거나 혹은 그 과 자체가 미래가 없거나 그런데 서울에 있는 혹은 경기도 안에 있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예를 들어 가천대라고 할까요? 가천대학교 같은 학교의 전공들 중에 인기가 없는 과라 할 때라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경쟁률이 갑자기 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이 눈치보다 지원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마치 주식에서 우량주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실제로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처럼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식 시장이면 다음 날에 바로 반등될 확률이 높지만 이 입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소문이 퍼져요 작년에 그 과 알지? 원래 그 과가 15대 1이 정상인데 그 해에만 9대 1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 명 얘기를 해서 붙였지 라는 전설들이 뭉게뭉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최저 경쟁률이었던 학과는 보통 다음 해 떡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보통 입시 컨설팅을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꾸 비슷한 과를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두세 명이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사람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하던 회로대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새로운 가능성? 그걸 찾기보다는 아 이 과 써 이건 무조건 붙어 너 정도는 붙으니까 이거 안전방으로 써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작년 자료의 근거에서 최저 경쟁률을 바탕으로 올해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전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해 거의 떡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다못해 수시 경쟁률이 매우 높으면 그 다음에 정시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정시 경쟁률이 낮았을 경우 수시 경쟁률 죄송해요 수시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거나 혹은 미달이 나왔다 이런 전설 같은 게 나오면 정시에서는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최저 경쟁률은 또한 마감 직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카드 6장을 모두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이 과는 100% 간다 그리고 이 과는 남들이 원하지 않을 거고 난 이 정도는 진짜 이 등극 칸을 두 칸 정도 낮췄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확실하게 카드와 확실하지 않은 카드를 바탕으로 원수 쓸 때는 하루에 수되 거의 마지막 날 쓰는 게 맞는 거죠 마감 직전에 마지막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있다 칩시다 A란 예시와 B라는 학과하고 C라는 학과가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 국문과와 영문과와 불문과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학교는 학생부 교과라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상관이 없다고 칠게요 그리고 최저 등급도 다 똑같고 학과가 갖고 있는 속성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국문과가 작년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이 7대1 영문과가 6대1 그리고 불문과가 5대1일 경우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렇지만 모르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전 두 번째 카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문과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봐야죠 넌 영문과로 4년 내내 공부할 자신이 있니? 아니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하는데 그럼 쓰면 안 돼요 붙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쓰지 않는 것이죠 마감 직전입니다 2시간, 3시간 정도에는 전에는 학교에서 이거를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딱 마지막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마감하는 상황에서 경쟁률이 국문과는 10대1 영문과는 5대1 불문과는 2대1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불문과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 불문과가 갑자기 200명, 300명 뽑을 일이 없잖아요 결국 들고 있는 아이들은 2명, 3명 혹은 5명을 뽑은 상태에서 거의 100명 가깝게 인터넷 화면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불문이냐 영문이냐 국문을 고르는 상태에서 이미 국문은 끝난 거예요 왜냐? 작년 경쟁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홍색으로 썼던 7대1을 바탕으로 합격선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 합격선에서 넘어갔다 혹은 거의 최초 합이면서도 장학금 받는 수준이다 라고 하지 않는 한은 10대1 안에 어떤 놈들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2시간 이전이잖아요 여기 쓰겠다고 결정을 해놓은 진짜 전국 1등감 애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몇 명 더 들어오면 12대1, 13대1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끝난 거죠 그러면 2대1과 5대1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최종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나온 상태가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5대1을 쓰지 않고 2대1을 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 경쟁률은 11대1 영문가는 7대1 불문가는 15대1, 30대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경쟁률이 맨 마지막 낮았는데 1대1, 2대1인데 갑자기 거의 30대1 되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쟁률에 속지 말고 최종 경쟁률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거나 두 번째로 높은 과를 쓰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영문과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는 건 미친 짓이고요 학종은 어느 정도 전공을 정하면 경쟁률이랑 상관없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학종에서는 올해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하고 깊게 상담을 해보거나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서류대로 뽑을 확률도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 자체에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하지만 실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를 해주시고 준비해두시면 이런 경쟁률에 휘둘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소재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